서울시의 보그마를 꿈꾸는 변화하는 교회가 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도하며 변화하는 교회. 지금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바로 삼양교회다. 삼양교회의 첫 시작은 1960년 1월 1일이었다. 삼양동 103번지 송도협 집사의 집에서 기적의 예배는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59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삼양교회 주일학교는 다무세를 살리기 위해 영화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말씀과 사랑을 심고 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사랑방과 전도와 양육의 3단계로 191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교회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좋은 만남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먼저는 좋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다음은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득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충만한 우리 삼양교회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삼양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삼양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삼양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